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었다. 목숨마저 빼앗기기 전까지는. 인생 리셋을 연 단 한 번의 기회. 열 알 검사에 목숨을 건 복수가 시작된다. 반드시 내 손으로 너의 지옥문을 열어주마. 어게인 마이 라이프. 목숨 걸고 하던 일이에요. 정해져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. 목숨이 하나도 남아있다면 다시 조태섭을 젓는 일을 쓸 건가요? 지금부터 하나하나 부숴드리죠.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 나라에는 조태섭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. 천안은 손에 쥐겠다. 천안을 쥐어야 조태섭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. 천안을 쥐다. 천안을 쥐다. 천안을 쥐다. 천안을 쥐다. 천안을 쥐다.